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이창환입니다. 중력파 검출 성공으로 다중신호천체물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다중신호천체물리의 핵심인 블랙홀과 중성자별을 중심으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만나면 어떤 천체현상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연의 제목은 블랙홀 탄생의 순간을 볼 수 있을까로 정했습니다.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하면서 블랙홀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천체현상이 가능한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들입니다. 우리 우주에는 어떤 블랙홀이 존재하는가? 중성자별은 어떤 별인가?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경계는 무엇일까? 블랙홀 탄생의 순간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중성자별 내부를 실험실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다섯 개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천체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우주에는 어떤 블랙홀이 있을까요? 크게 은하중심의 거대 블랙홀과 항성질량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 지난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진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진공은 무한한 창조의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양성자 두 개가 진공 속에서 충돌할 때 지우의 진공을 흔들어서 많은 입자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진공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무한한 창조의 공간입니다. 이런 무한한 창조의 공간인 진공을 우리는 왜 인식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큰 변화가 있으면 인식하고 그러지 않으면 인식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식하는 존재는 이런 진공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진공을 무엇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게 아인시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물론 상대성 이론이 양자역학보다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 상대성 이론이 양자역학적인 이 진공 자체가 물질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홀이 있으면 블랙홀과 가까운 진공과 먼 진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공 사이를 빛이 지나간다고 할 때 빛이 느끼는 좌우 공간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진공의 역량으로 빛은 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중력이 있으면 빛도 휜다는 것입니다. 빛이 휘는 현상은 중력 렌즈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허벌마원경으로 찍은 고리 모양의 천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천체가 가능할까요? 실제는 태양과 같이 둥근 모양의 천체가 다른 천체를 만나서 오면서 빛이 휘어져서 우리한테 이런 고리 모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른쪽 아예 그림이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홀에서는 중력 렌즈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 곳에서 빛이 블랙홀로 들어오는데 블랙홀로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빛도 빨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 빠져나올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빛이 이 그림에서 있는 것과 같이 블랙홀을 주위를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빛이 휘기는 하지만 블랙홀로 빨려들여가지는 않고 돌아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살짝 꺾여서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돌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번 돌아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관찰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서 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블랙홀을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블랙홀은 고리 모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랙홀 중심으로 들어가는 빛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블랙홀 주위를 돌아서 나오는 빛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을 직접 촬영한다면 이와 같이 고리 모양의 이미지가 보이고 그 중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블랙홀 그림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으로만 예측했던 블랙홀의 모습을 2019년 4월 10일에 드디어 촬영 성공했다는 뉴스가 전세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5,50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 중심에 있는 태양의 65배나 되는 진량을 가진 블랙홀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고리 모양이 우역해 보이시죠? M87 은하를 좀 더 넓게 촬영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먼 거리에 뭔가 Z가 품어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Z의 길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4천 광년 이와 같은 큰 스케일으로서 봐도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Z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과학자들이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촬영한 그 블랙홀 모습이 바로 이 중심에 진짜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관측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도 거대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날 우리 은하 중심의 거대 블랙홀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뿌옇기는 하지만 고리 모양을 우리도 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조금 작은 항성 진량의 블랙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성 진량 그러면 태양의 수배에서 수십 배 정도 되는 블랙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랙홀들은 보통 쌍성으로 있을 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X선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상상도입니다. 오른쪽 상상도에서 Z가 나오는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이 쌍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큰 별에서 나온 물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빛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블랙홀이 빛을 빨아들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블랙홀에서 X선이 나올까? 실제 X선이 블랙홀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많은 물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강한 중력 때문에 좁은 공간으로 몰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상상해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뜨거워집니다. 서로 많이 부딪히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블랙홀 주위 원반으로 빨려 들어가서 중심부로 가면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온도가 천만도 정도 되면 강한 X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X선을 실제 촬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블랙홀 자체에서 나오는 빛은 아니고요. 블랙홀 주위로 몰려던 물질들의 온도가 뜨거워져서 거기서 나오는 빛을 촬영하여서 블랙홀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X선 관측으로 2002년 노벨 물리학상이 수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력파로 의해 다중신호 천체 물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2015년 9월 14일 블랙홀 충돌에서 발생한 중력파를 최초로 검출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신호입니다. 중력파에 대해서는 오정근 박사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지구가 있으면 주위 공간을 바꿔서 빛의 경로가 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블랙홀이 있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바뀌어진 중력 때문에 빛이 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물리학에서는 빛으로 시간도 재고 길이도 잰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중력이 있으면 시간과 길이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시간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간 지연이 중력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이 두 개가 돌고 있는 것을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블랙홀 주위에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블랙홀이 우리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하면서 중력이 변하고 있습니다. 중력이 변한다는 것은 시간, 공간의 기준 자체가 변한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주, 시공간의 속삭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블랙홀 두 개가 돌면서 중력파가 나올 때 주기성이 있으니까 파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중력파가 블랙홀이 돌면서 충돌할 때 나올 수도 있고 또 중성자별이 충돌하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중력파에 의해 발견된 블랙홀과 중성자별 그리고 그때까지 전자기파 관측으로 확인된 중성자별과 블랙홀을 모아놓은 그림입니다.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성자별입니다. 왼쪽 수치들은 태양진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자별은 태양진량의 2.5배 정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자기파 관측으로 확인된 블랙홀 진량입니다. 보시면 블랙홀 진량이 태양진량의 30배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력파 검출로 블랙홀 충돌에서 발생한 중력파를 검출하기 시작하면서 태양진량의 150배도 되는 그런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중성자별과 블랙홀의 경계를 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중성자별의 경계를 넘어 블랙홀이 탄생하는 과정을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두 중성자별이 충돌하여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블랙홀 탄생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중성자별은 어떤 별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성자별은 펄스로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진량은 태양이 한 2배 정도 되고요. 지구의 67만 배입니다. 그런데 반경은 15km밖에 되지 않는 별입니다. 이런 별이 자기장을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전축도 자기장축하고 같지 않죠. 중성자별도 마찬가지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 중성자별이 가진 자기장축이 자전축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펄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개성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부에 뭔가 무지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 중심에 중성자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에 의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신호가 방출되면서 주위에 이와 같은 무지개를 형성하는 것을 관측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중성자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중성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물질들이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자의 크기는 10에 마이너스 10성 메타 아니면 0.1 나노메타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공간을 전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중심부에 아주 작은 공간에 10에 마이너스 15성 메타, 10만 분의 1이 되죠. 그 작은 공간에 양성자, 중성자가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밀도를 생각을 해보면 2 곱하기 17성 킬로그램포 메타 3성이라는 큰 숫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전자가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무거운 양성자, 중성자는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성자, 양성자로 구성된 원자핵 밀도가 어느 정도 수치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10에 17성 킬로그램포 메타 3성. 참 감이 안 닿죠. 그래서 자동차로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원자핵 밀도는 우리 전기자동차가 보통 2톤이 되죠. 2톤 자동차 1대를 각설탕 하나의 압축한 밀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cm, 1cm, 1cm가 되는 이런 작은 각설탕 속에 이 많은 자동차를 압축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상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높은 중성자들로 구성된 별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었을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펄스가 관측이 되면서 실제 중성자별이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별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블랙홀의 존재 또한 자연스럽게 관측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중성자별 내부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을 15km로 압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양에는 10의 57성계의 양성자,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같은 별을 15km로 압축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자형 밀도보다 높은 밀도가 중성자별 내부에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상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아주 고밀도 물질이죠. 그래서 중성자별은 이런 고밀도 물질을 실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천체 현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블랙홀과 중성자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빅뱅 이후에 은하가 진화를 하면서 물질들이 몰려가지고 거기에 별들이 탄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큰 별이 탄생하면 그 별이 핵반응을 거치면서 거성단계를 거쳐서 일부는 초신성 폭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기의 질량에 따라서 초신성 폭발을 거치면서 어떤 별은 블랙홀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별은 중성자별로 남기도 합니다. 별의 운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별은 빛을 내면서 에너지를 일섭니다. 그런데 중력은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 수축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밀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중력 때문에 밀도가 증가하면 많은 물질들이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온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진화하면서 별이 만들어지면 그 별은 수축하면서 밀도도 높아지고 온도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밀도가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 온도가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태양 같은 경우에 온도가 증가하면서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서 E는 MC적업에 의해서 수소가 4개로 각각 있는 것보다는 헬륨으로 합치는 게 질량이 더 작아질 수 있고요. 그 여분의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빛으로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핵융합 반응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륨이 만들어지면 그 별도 빛을 내면서 또 식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수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핵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탄소 또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네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또 핵융합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이 또 핵융합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핵융합 반응을 거치면서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태양 같은 가벼운 별은 철이 만들어질 때까지 수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핵 반응을 멈추게 되고요. 태양 질량의 한 20회 정도 이상 되는 별, 예를 들면 그런 별들은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질 때까지 핵융합 반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에 의한 별의 운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융합 반응이 진행하다 보면 수소가 소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료가 소진되면 다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될 때까지 수축하면서 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소, 헬륨, 탄소, 네온, 산소, 실리콘 이와 같이 핵융합 반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은 우주에서 가장 안정된 원소이기 때문에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없습니다. 그냥 수축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디까지 밀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결국 철로 구성된 핵의 질량이 너무 커지면 밀도가 너무 커지게 되면 중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여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안 같은 데서는 수소가 융합해서 헬륨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핵반응을 다그친 별 중심부에서 철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철은 핵융합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 압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력이 아주 강한 그런 영역에서는 핵이 분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빛을 흡수해서 철이 헬륨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헬륨이 빛을 흡수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는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지만 이와 같이 중력이 아주 강한 별의 중심부에서 철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와 같이 입자들이 분해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성화입니다. 전자들은 가볍기 때문에 많은 활동 영역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가 양성자와 합쳐져 가지고 중성자로 되면서 전화가 없는 입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중성미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성미자는 상호작용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별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성자가 많이 남게 되면 전화 때문에 서로 밀치고 하는 전자기력이 사라져서 쉽게 압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상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중성자별 같은 그렇게 밀도가 높은 별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성자별 탄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별이 진화를 거쳐 가지고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핵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밀도가 계속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밀도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요. 중력이 너무 세서 더 이상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심부가 철핵이 급격히 붕괴하게 되죠. 그래서 붕괴 직전에 철핵의 반경이 15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성자별은 15km라 그랬죠. 이와 같이 100분의 1로 반경이 줄어들게 되면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으로 떨어지던 물질들이 중성자별 표현에서 튕겨나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심자별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중성미자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반응에 의해서 중심부에는 중성자별이 만들어지고 외부에서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의 중심부에 중성자별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초신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초신성도 있지만 타입2라고 불리는 특수한 경우에 이와 같이 중성자별을 남기면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화에서 중성자별이 만들어질까요?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별의 진량이 태양진량의 0.09배보다 작으면 보통 갈색외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진량의 7배에서 11배 정도 사이 정확한 수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별들은 백색외성으로 가고요. 중성자별은 초기별의 진량이 태양의 한 8배에서 20여 배 이렇게 될 때 그 중심부에 철이 만들어지고 이 철핵이 붕괴하면서 중성자별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진량이 그것보다 더 크면 바로 블랙홀이 중심부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색외성과 중성자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압력이 아니라 양자 겹침 압력, 다른 말로 축대 압력이라도 부르는 새로운 압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성자별이 충돌해서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경계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만나면 어떻게 중성자별이 블랙홀로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론적으로 예측한 중성자별의 반지름과 질량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시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질이 질량이 늘어나면 크기도 보통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중성자별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질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빨간 선의 커버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반지름이 작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중성자별은 질량이 증가할수록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중성자별의 질량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반지름이 어디까지 작아질 거냐? 0으로 수렴하면 블랙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별이 새로운 축대 압력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압력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체의 압력은 무엇일까요? 결국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입자들의 충돌입니다. 그럼 입자 하나하나가 움직이고 있겠죠. 공기 분자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입자들이 질량도 가지고 있고 속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질량이 크면 운동량도 크겠죠. 속도도 크면 빨리 움직이면 운동량도 커질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게 우리가 벽을 생각하면 이 입자들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입자가 충돌하는가가 압력에 이해하는 데 주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입자의 속도가 빨라지면 많이 와서 부딪히겠죠. 1초 동안 부딪히는 입자의 숫자가 속도가 2배가 되면 2배의 입자가 부딪히게 될 겁니다. 다른 말로 압력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체의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뜨거워지면 입자들이 더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운동량이 증가하겠죠. 빠르게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단위 시간당 충돌하는 입자 수도 증가합니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뜨겁기 때문에 1초 동안 더 많은 입자가 부딪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양자 겹침 압력은 무엇일까요? 이런 기체의 압력과 뭐가 다를까요? 양자 겹침 압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양자 역학에서 얘기하는 입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 초반부에 진공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입자 반입자 쌍이 만들어졌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공에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입자 반입자가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공 안에 입자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전자가 홀로 존재할 수 없죠. 주위에 진공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공에는 입자 반입자가 꽉 차 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주위 진공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진공으로 둘러싸인 입자의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빛을 쏘는 것입니다. 전자는 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파인 빛을 쏘면 전화도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전자기파는 뭡니까? 진공에서 전자기파가 지나가면 진공 속에 있는 입자 반입자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분리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전자 주위에도 입자 반입자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빛이 전자 가까이로 하면 진공 속에 있던 입자 반입사는 빛에 속한 것일까요? 전자에 속한 것일까요? 구분이 어렵습니다. 섞여버리는 거죠. 결국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빛이 반사돼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그러면 빛의 에너지가 달라지면 입자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센 빛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둘러싸인 진공을 많이 뚫고 들어갈 수 있겠죠? 약한 빛으로 보면 못 뚫고 가겠죠. 빛의 에너지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를 생각해 봅시다. 지구의 크기는 뭔가요? 우리는 보통 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X선으로 보면 어떨까요? 대기를 투구하지 못하죠. X선으로 지구를 관측하면 땅만 가지고 했던 것보다 크게 보입니다. 다른 말로 관측 방법이 바뀌면 대상의 크기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가진 에너지에 따라서 다르게 입자의 크기도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양자역학에서 숫자로 표시하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위치의 변화와 운동량의 변화를 곱하면 특정 상수보다는 크다. 이런 법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입자의 존재와 운동을 생각을 하려면 양자진공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입자의 존재는 진공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입자가 어디 있느냐, 운동량이 뭐냐 이런 확인은 진공의 변화, 예를 들면 빛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도 진공을 통해 전달되고 입자 주위에도 진공이 있기 때문에 진공을 통해 서로가 섞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상과 척정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게 양자역학이 얘기하고 있는 진공과 입자의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척정 방법, 즉 상호작용 방법이 인식되는 대상의 성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입자의 이동은 무엇일까요? 제 지난 강연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자의 이동은 진공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의 이동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스냅사실을 찍었을 때 입자가 이동하려고 하는데 진공에 있는 입자, 반입자랑 만나서 사라지고 정보만 새로운 입자한테 넘겨주고요.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면 우리는 이것을 연속적으로 움직인다고 인식할 수 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진량은 진공과의 상호작용이고, 진공이 변하면 진량 자체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진량을 가진 물체는 빛의 속도보다 빨리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압력의 원인이 되는 모든 입자들도 이러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치 두 개가 있습니다. 원, 투. 그리고 두 개의 입자가 있습니다. 두 개의 입자를 두 개의 위치에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빨간 입자는 첫 번째, 파란 입자는 두 번째에 놓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파란 입자를 첫 번째, 빨간 입자를 두 번째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똑같은 조건입니다. 특별히 선호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자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입자가 첫 번째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양자역학에 의해가지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 순간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두 입자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빨간색이 첫 번째 있고 파란색이 두 번째 있는 것하고 그 반대하고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하나는 플러스 부호로, 하나는 마이너스 부호로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게 양자역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 부호는 어떻게 되나요? 두 개의 입자를 바꿔도 똑같은 상태죠. 예, 여전히 같은 상태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래는 어떤가요? 두 개를 바꾸면 부호는 바뀝니다. 전체 부호는 바뀌지만 두 개의 관계는 마이너스 부호로 살아남습니다. 그죠? 원, 투 입자를 바뀌었을 때 여전히 마이너스 부호는 살아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중성자별 중심에서 물질을 계속 압축하면 이 두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양자역학적으로 입자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에 플러스와 아래 마이너스 상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상태는 두 물체를 같은 공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 아래는 어떻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장수의 두 입자가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서로 밀어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떤 힘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믿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양자역학적으로 두 입자를 구분하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는 서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힘을 가정하지 않아도 양자역학에 의해서 이와 같이 구분할 수 없는 통계에 의해 가지고 청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성자별 내부에 있는 겹침 압력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겹침 압력의 원인이 되는 이론을 파올리, 베타올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 베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양성자 이런 입자들은 같은 장소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계속 압축을 하다 보면 극한적인 상황에서 이런 양자역학이 허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냐가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세계성은 전자의 겹침 압력의 지배를 받고요. 중성자별은 중성자의 겹침 압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성자별이라고 해서 중성자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중성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수식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델타X 왼쪽이 위치의 불확실성이죠.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위치를 확인하려고 빛을 쏘는 순간 그 빛과 입자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섞여버린다는 거죠.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과 측정 방법이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서 운동량은 그만큼 불확실할 수밖에 없죠. 위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운동량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h바라는 어떤 숫자보다는 커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밀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입자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이 점점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위치가 좁아지는 거죠. 델타X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량은 커져야지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물체가 같은 상태에 들어가는 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양자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효과가 델타P가 커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물체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도 그 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밀도가 높아지면 델타X가 작아져서 입자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입자의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증가하는 것은 기체 압력과 비슷하죠. 그렇지만 양자역학을 얘기할 때 제가 온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뜨겁고 차갑고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밀도를 아주 높게만 만들면 결국에는 온도와 무관하게 양자역학의 압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 겹침 압력이 지배하는 중성자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성자별은 좁은 공간에 물질이 모였기 때문이죠. 결국 중력 때문이죠. 그래서 중력과 이 겹침 압력이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은 별을 더 수축시키려 하고요. 그런데 압력은 그걸 버티겠죠. 그 평형 상태에 의해서 중성자별의 크기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별의 크기를 양자역학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세계를 설명하는 그 양자역학이 천체에 있는 별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성자별이 한 번 만들어지면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온도랑은 상관이 없겠죠, 크기가. 그래서 빛을 방출하지만 더 이상 수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에 의한 열 압력보다 양자역학에 의한 압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별의 크기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성자별이 탄생을 했는데 이 중성자별의 질량이 계속 들어가면 중력과 겹침 압력 중 누가 승리할까요? 다시 양자역학의 수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밀도가 높아지면 델타X가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좁은 공간으로 뭔가 몰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이 커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떻습니까? 입자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클 수 없다는 거죠. 질량을 가진 입자는 빛의 속도보다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어떻습니까? 별의 질량이 늘어나면 1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력은 어때요? 빛의 속도로 중력 정보가 전달이 되겠죠. 빠르게 평영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겹침 압력은 어떻습니까? 빛의 속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중력은 빛의 속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겹침 압력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밀도가 계속 높아지면 중력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별이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력이 이 겹침 압력을 극복을 해가지고 반경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버틸 수 없을 만큼 질량이 커지면 더 이상 별로 존재할 수 없죠. 붕괴해서 블랙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력이 양자역학을 이기는 과정에서 블랙홀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성자별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질량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보다 넘어가면 블랙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질량이 작은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하면 두 개를 합한 질량은 중성자별로 남을 수 없는 새로운 질량이 되겠죠. 결국 블랙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별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블랙홀이 탄생할 수 있고요.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증거를 관측으로 확인하고자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강연의 주제인 블랙홀의 탄생을 볼 수 있을까 단언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성자별 충돌과 다중신호 전체물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중신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신호를 종합을 해서 우주를 관측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중신호에는 중력파, 전자기파, 그 다음에 다양한 우주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기파 그러면 전파, 가시광선, 엑서선, 감마선과 같이 다양한 파장의 빛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주선에서는 우주에서 날라오는 양성자, 정자, 중성미자와 같은 이런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와 같이 중력파, 전자기파 그리고 이런 입자관측을 동시에 함으로써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력파 관측으로 중성자별이 충돌하면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것을 관측하기 이전부터 중성자별 충돌에 대해서 많은 현상들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감마선 폭발입니다. 우주에서 아주 강력한 감마선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런 감마선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은하가 될 수 없죠. 하늘 골고루 전체에 퍼져서 강력한 감마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강한 감마선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 블랙홀 말씀드릴 때 블랙홀 주위로 많은 물질들이 빨려들면 거기에서 액세선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마선은 그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그런 빛이죠. 그래서 지상에서는 핵폭발할 때 이런 감마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마선이 우주에서 오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우주 빈 공간에서 오지는 않겠죠. 아마 은하나 이런 별들이나 이런 데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분포를 보면요. 우주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외부 은하에서 이렇게 강력한 감마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은 이론적으로 예처가 모형도입니다. 중성자위별로의 충돌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큰 별이 진화를 하면서 중심부에 블랙홀이 만들어질 때 이 블랙홀이 회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 블랙홀에서 나온 에너지와 주위의 입자들하고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강력한 감마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시간이 좀 짧고 낮은 에너지를 가진 감마선 여기 지속시간 한 2초 정도 2초보다 짧은 시간에 강한 감마선을 내뿜는 천체가 바로 중성자별이 충돌하면서 나올 거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을 한 직후의 모형도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중성자별 두 개가 충돌을 하면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중성자별이 충돌하면서 블랙홀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중성자별이 돌면서 블랙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성자별 쌍성 근처에 있으면 중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중력파가 검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별도 지구처럼 자기장을 가질 수 있고요. 이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별이 블랙홀으로 만들어지면 아주 강한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기장축으로 아주 강력한 감마선이 나올 수 있다는 이론적인 예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으로는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때 감마선으로 나온 빛이 또 다른 주위에 있는 물질과 충돌할 수도 있고요. 또 중성자별이 블랙홀로 만들어질 때 모든 물질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지는 않겠죠. 남은 물질도 있습니다. 이 남은 물질들이 주위의 물질들과 충돌하면서 킬로노바라는 슈퍼노바보다는 에너지가 좀 작은 그런 폭발적인 현상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킬로노바의 원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성자별이 충돌하면서 블랙홀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력파와 다양한 전자기파, 그 다음에 여기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입자들의 반응 속에서 중성미자와 같은 새로운 입자들도 나올 수 있겠죠. 중성자별이 충돌하면서 블랙홀로 만들어질 때 중성자별을 구성하고 있던 많은 중성자들이 외부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 중성자가 다른 원소를 만나서 무거운 원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거운 원소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죠. 그래서 철이 지구장에서 우주에서 가장 안정되기 때문에 별이 진화하면서 중심부에 철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그런 핵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성자별이 충돌하면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거운 원소들로 중성자별 충돌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초신성에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예측되었던 중성자별 충돌에 의해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드디어 관측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3일에 중력파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에 2017년 10월 17일 중성자별 충돌에 의한 중력파와 전자기파가 동시에 관측된다는 윤서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뉴스에 상당히 흥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중력파와 전자기파를 동시에 관측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중성자별 충돌에서 나온 중력파와 전자기파 관측 시간입니다. 먼저 중력파가 검출이 되었고요. 2초 뒤에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 탑재된 감마선 적정 망원경이죠. 페르미 인테그를 해서 감마선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시간 뒤에는 칠레에 있는 광학 망원경으로도 관측을 했습니다. 우주에 있는 현상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주가 137억 년 동안 진화를 하고요. 별이 진화하는 것도 몇백만 년 이런 단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비슷한 위치에서 2초 사이를 두고 중력파와 전자기파가 동시에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한소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연구진이 주도한 광학 망원경으로도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력파가 나온 뒤에 21시간 뒤에 국내 연구진이 주도한 망원경으로 관측이 되었고요. 또 9일 뒤에는 찬드라와 같은 X선 망원경으로도 관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6일 뒤에는 전파망원경으로도 관측이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중성자별이 충돌해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중력파와 전자기파를 동시에 관측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중신호천체물리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로 이런 중성자별 내부를 지상에 있는 실험인실에서는 구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과연 중성자별 중심부는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 중성자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자가 양성자랑 합쳐져서 중성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성미자가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중성자별 중심부에서 이런 세 개의 쿼크로 구성된 중성자를 계속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쿼크들이 중성자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묶여서 중성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밀도가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경계가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쿼크들이 어느 중성자에 속해 있다는 게 무의미한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쿼크들이 중성자, 양성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냥 대표적인 두 가지 상태이고요. 그래서 중성자별 내부에 다양한 고밀도 물질 상태가 존재할 수 있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해된 것은 아닙니다. 중성자별 내부 구조에 대해서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쿼크들이 중성자, 양성자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거는 쿼크버리라고 불리고요. 그런데 또 일부는 쿼크가 되고 일부는 또 다른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이퍼론이라는 새로운 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고밀도 상대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이런 상태의 일부라도 구현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 건설 중인 라온이라는 중요한 가속기입니다. 대전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소속이고요. 위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조 5천억 정도 되는 규모고요. 그래서 이런 거대 시설을 통해서 다양한 기초과학연구를 하지만 그중에 중성자별 내부 상태와 같은 고밀도 상태를 구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진이 현재 완공된 중이용 가속기 입구 모습입니다. 가속기는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실험실에서 중성자별 내부 상태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왼쪽 그림은 아주 무거운 핵을 다른 핵과 충돌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원자에서 전자를 다 떼내버리고 아주 고밀도인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된 그 핵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이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속을 시킬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 핵이 가속되어서 다른 물체랑 충돌하면 그 왼쪽 중간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핵이 깨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물질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체가 충돌하는 공간도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우주 진공과 같은 가능성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생성된 원소를 또 가속하고자 하는 게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충돌해서 나온 입자를 가지고 다시 가속해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자 하는 게 이 라온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충돌에서 지상에 자연스럽게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물론 이런 원소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입자는 탄생하는 순간 사라진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많은 입자들이 빨리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제 가족에서 다른 입자랑 또 충돌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중성자별 내부의 일부 상태를 실험실에서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험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이 사진이 작년에 찍은 가속기 사진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허가를 받고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이러한 거대 시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천체에 존재하는 중성자별 내부와 같은 이런 고밀도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단계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런 과학의 발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음 강연은 이와여대 과학교육과 공진욱 교수님께서 중력의 가장 큰 놀이터 우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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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